4월 23일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남양주시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이 함께하는 제9기 명품 이화아카데미의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명품 이화아카데미는 리더십 교육과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7년부터 개설된 과정인데요. 많은 수료생들이 남양주 이화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약 5개월간 창조적 여성 리더십 과정으로 운영되며 여성 리더십과 창조적 사고, 인문학 지식 함양을 위한 강의와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생학습의 도시 남양주시의 명품 이화아카데미를 통해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리더들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